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에서 근무할 때 레이더 사이트에서 요격 관제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공 사고 취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니까 비행기를 타면 좀 불안합니다 여러가지 비행기 추락사고의 사례가 생각이 나서 저는 비행기 타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은 2018년 11월 23일 저녁 7시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지난 10월 29일 자카르타를 이륙한 라이온 에어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13분이 지나서 추락을 했습니다 약 1500m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명이 죽었습니다 189명 이 사건은 지금 아주 세계 항공사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잉사와 이 항공사 라이온 에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더군요 더군요 관련된 비행기가 보잉 737 맥스 8 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팔린 비행기가 바로 보잉 737입니다 이 흉거리를 뛰는 비행기 인데요 굉장히 연료가 연료 소비에 비해서 많이 항속 거리가 길고 해서 또 안전한 걸로 유명한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최신형이 맥스 8 형입니다 737 맥스 8 이게 왜 떨어졌느냐 그때 뭐 바람이 불었던 것도 아니고 천둥이 친 것도 아니고 폭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인도네시아 당국과 보잉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드러난 윤곽을 설명드리면 이게 남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왜냐 라이온 에어가 바로 737 맥스 8 이 형을 가지고 주 4일에 1회씩 인천공항과 김해 부산 김해공항을 차트 플라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케줄이 있는 차트 플라이스 일종의 전기 운항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디냐 하면 바타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바타미라는 공항과 인천 바타미와 부산 사이에 이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의 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 라이온 에어라는 항공사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이 비행기 계기상의 문제와 이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소홀이 결합돼서 이번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항공사의 기종이 항공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4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 교통당국이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드러나고 있는 이 사고의 원인을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10월 29일 아주 맑은 날에 좋은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로는 비행기가 이륙하면 쭉 급상승을 해야 됩니다 한 10분 지나면 항속 순환고도에 도착하죠 순환고도는 보통 한 2만 7천 피트에서 3만 피트 사이 약 8키로 내지 10키로 된 상황까지 도착하면 그때부터 아주 순환고도로 들어가면서 좀 조종사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승객들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륙 후 한 7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륙 후 7분이 아주 중요한 사고가 많이 나는 조종사로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륙해서 곧장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올라가다가 또 툭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올라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하는지 이걸 왜 했느냐 지금 전문가들은 그 순간 조종사들이 아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툭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서 고도를 올려놓았는데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그런 곧장 올라가지 않고 비행기가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 MAX8 737 MAX8에 새로 도입된 충돌방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충돌방지 시스템 이 충돌방지 시스템은 왜 만들어졌느냐 비행기는 이 여객기는 기수의 각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15도 이상 된다든지 20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전투기는 괜찮습니다 전투기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아주 탑관 이런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자유자재로 거의 할 수가 있지만 기체가 큰 여객기는 안 됩니다 여객기는 20도 30도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실속해 버립니다 이 양력을 받지 못해 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수의 각도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든지 이렇게 위로 치솟으면 그래서 그것을 항상 측정하는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속도 그리고 이 각도 속도가 너무 떨어지도 안 되죠 비행 속도가 예컨대 뭐 시속 한 150킬로가 되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일정한 속도를 내야 무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 측정 그리고 이 기수의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속도가 너무 낮다든지 각도가 너무 높다든지 이런 정보를 보내주면 이 충돌방지 이 충돌방지 장치가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좋죠 또는 스피드가 너무 떨어졌다면 스피드를 4개 만들고 해서 이게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추락방지 충돌방지가 아니라 추락방지 추락방지 시스템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새로 도입이 됐어요 문제는 보잉이 새로 도입된 충돌방지 장치를 장치가 만약 오작동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서도 조종사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태는 매우 저물죠 오작동을 할 때 오작동하는 것은 뭐냐 기수가 이렇게 기수의 각도를 잘못 계산하고 또는 스피드를 잘못 계산한다 이거죠 이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계기상에는 이렇게 각도를 내고 있다 또는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나 적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추락방지 시스템에 입력이 됐을 때는 바로 기수를 낮추게 됩니다 낮추게 됩니다 그럼 떨어져 버려 왜냐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기수를 낮추면 이렇게 잘 가고 있던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그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추락방지 시스템이 이 비행기를 이렇게 숙이게 만들 때 숙이게 만들면은 이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훈련과 매뉴얼이 불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고 난 비행기는 어떻게 지금 추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 센스가 잘못된 정보를 추락방지 장치에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속도라든지 이 각도를 잘못 입력을 하니까 이 방지 장치 추락방지 장치는 원래 설계된 대로 즉각적으로 기수를 낮추었답니다 기수를 낮추게 비행기 기수를 낮추었어요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오해 잘못 정보를 입력하니까 자동 추락방지 장치가 이 비행기 기수를 그럼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향해서 그냥 추락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비행기가 약 한 2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조종사들이 기수를 급하게 올린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5000피트에 달했을 때 또 한번 푹 떨어졌어요 또 올렸는데 그 다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 추락방지 장치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기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몇 가지 조종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뒷날개가 비행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행기의 뒷날개는 비행기가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결정하는 게 뒷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뒷날개를 이 자동 추락방지 장치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을 해야 돼요 오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되려면 스위치를 몇 개를 또 끄고 켜고 끄고 켜고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단순한 그냥 조종관을 막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작동을 방지하려는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된다 이것저것 몇 개의 스위치를 돌리고 켜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가 한 3만 피트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그런 스위치 셰인지를 몇 번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지금 이륙 중에 아직 5,000 피트 1,500m죠 1,500m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 떨어지는 비행기를 바로잡는 시간이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조종사들은 시간이 없었어요 비행기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비행기를 세워놓고 고칠 수도 없는 거죠 조종사의 고민이 그겁니다 배나 자동차는 세워놓고 고칠 수가 있지만 비행기는 세워놓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사태에서는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시스템에 대한 훈련이 항공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잉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이걸 모을 조종사들은 의무적으로 6시간 몇시간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좋은 기계 그것도 추락 방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붙여놨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그것이 말하자면 추락시키는 기계가 되는 거죠 사람을 돕기 위한 기계가 이제는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기계로 바뀝니다 괴물이죠 괴물이 되는 거죠 필리안 기계라고 만들어 나왔는데 이 기계를 인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기계가 비행기를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추락 방지 시스템이 추락 조장 시스템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고 보니까 또 요새 조종사들은 옛날처럼 프로펠러기 몰거나 이럴 때처럼 아니고 전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기계가 알아서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데도 이번 두 조종사는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 하니까 미숙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잉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잉의 책임 동시에 라이온에어라는 이 항공사는 어떤 항공사니 하면 저가 항공사인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큽니다 비행기가 몇 대냐 하면 117대 나겠습니다 117대고 126개의 비행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가 지금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성민만이니까요 그래서 한국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까지 보면은 사고가 가끔 났습니다 큰 대형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소소한 사고가 자주 났는데 말처럼 고장이 난 부품을 교체를 하지 않고 고장난 부품 이 비행기에 고장난 부품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고장난 부품을 떼어내 가지고 다른 비행기에 옮겨 붙이고 하는 식으로 또 항공사의 감독관이 나와서 이 비행기는 띄우면 안 된다 라고 결정했는데 높은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떠서는 안 될 비행기를 띄우고 해서 이 안전관리에 아주 문제가 많은 비행 회사라는 것이 최근에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고가 낸 비행기에 있었던 이 문제의 센서가 그 전 비행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그럼 당연히 비행기를 띄웠으면 안 되죠 그런데 고쳤다는 보고만 받고 그냥 띄웠다는 거 하니까 과연 고쳤는지 제대로 고쳤는지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가 지금 한국에도 이 비행사의 이 비행기가 인천에도 들어오고 지금 11월 24일 편이 안 있습니다 11월 예 오늘 11월 24일 인천에서 바탕 가는 비행편에 이 기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이온 에어 이 노선에서는 이 기종을 투입한다는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 기종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이 타실 분이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요약하면 비행사고는 요약하면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하나 떨어뜨리려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잉사의 잘못과 라이온 에어의 잘못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라이온 에어가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다 문제 기종이 투입되고 있다 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비행사를 고르는 것도 안전한 값싼 비행사도 좋지만 안전한 비행사를 고르고 안전한 비행기를 고르는 것도 요새 여행 많이 하는 또는 연간 한 3천만 명이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의 하나의 생활에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